산정티비의 구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산채에서 제가 밥을 해먹을건데요 자 우리 육주비들 한번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아 저도 짜장면같은거 먹는거 먹방을 좀 하고싶다 물론 짜장라면을 한번 끓여가지고 지금 제 영상에 최고기록 조회수를 올라간게 있어요 와 물론 그건 짜장라면이었어요 짜장면과 짜장라면은 어감으로는 한끝차이긴하지만 이만한 차이가 나거든요 어 짜장면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짜장면 레시피를 제 나름대로 완성을 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간짜장이에요 간짜장인데 물을 넣지 않고 인한 그런 농축된 맛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조금만 더 붙여주고 자 받침대 올려주고 자 방패 방패 자 치킨타올 다시 한번 기름 조금만 둘러주고 간짜장에 계란후라이 올리잖아 그걸 먼저 만들어줄게요 자 계란후라이 먼저 두 개만 딱 두 개만 만들어주고 중국식 저기 후라이는 어 이렇게 좀 기름에 튀기듯이 해야 되죠 기름을 끼워주면서 반 쓰는 게 좋아져 자 반过 됐어 됐어 끝났어 자 춘장을 좀 볶아주고 오오! 오오! 근데 원래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바삭거리면 탄거에요 바삭거리는데 괜찮아 잘될거에요 자 편집자님들 요거 뺀지 요거 빼줘 어니아 애플부터 먼저 썰어줄게요 자 그 다음 양배추 양배추 자 호박 대충해 대충해 호박 고기는 돼지고기 앞다리살 준비했습니다 자 넣어주고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몰라 야채를 한번에 다 넣어 아 몰라 몰라 자 이렇게 하고 돼지고기 넣어 돼지고기 넣어 돼지고기 가운데서 어 갑자기 할일이 없네 또 불 꺼졌어 한 잔 묶어 갑시다 아 또 이 신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 드롭셔잉 자 잔들거 들어 와잉 자 드롭셔잉 자 잔들거 들어 와잉 아하 자 이제 약간 볶은 초장 넣어도 돼요 네 아 몇미리 아 몇미리 끓여 아아 몇미리 끓여야지 아아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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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사용할거는 그 중화 중화면 네 두화면 사왔어요 아아 짜장 지게네 자 여기서 자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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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설탕 자 그다음 미원 조미료는 뭐다? 사랑이다 오우 예 살집 자 이렇게 해놓고 라면을 으이쉬 arrange 짜장면과 시w 자 간을 한번 볼까요 자 명을 못 deaths 밥이나 무시나 밥이랑 뭐 어렵다고 짜장му 소금 뭐 이렇게 올려갖고 자 계란을 놔요 짜장밥이지 이게 요렇게 바로 먹으면 좀 급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되고 노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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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려갖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싹 뜨먹어 끝나지 뭐 끝나지 끝나지 음 너무 맛있어 두 루와이 와 돼 돼 우리 어묵이거 우리 어묵이 아버지꺼 자 우리 어묵이 아버지꺼 덜 왔습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먹지 않으면 어떡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녕하십니까 자 두루와잉 자 면 다 됐죠 면 다 됐어 짜장면을 진짜 우리 시골에서는 먹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진짜 이렇게 와 그럴듯하다 그럴듯하죠 쟁반 짜장된다 쟁반 진짜 이렇게 떠 진짜 맛있더라 아유 맛있다 맛있다니까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고맙네 아 이게 너무 많은데 땡큐 짜장밥도 맛있는데 잠깐만 면을 비볐으니까 면하고 면에 집중을 좀 할게요 괜찮죠 괜찮죠 이야 이게 짜장면이지 맛있지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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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으음~~~ 으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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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빡빡하게. 소화 안되면 약간 느낌 난다 그럴때 얼른 두루와 싹 내려가는 기분 짜장면 아 좋다 싹 나가지고 이야 자 지금부터 이때까지 짜장면 먹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젓가락질을 했어요 저 젓가락질 잘합니다 벌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저의 전매특거 핀셋을 안쓰면 됩니까? 노른자 터트려가지고 딱 터트려가지고 아 아 이렇게 어 어 어 어 예 자 2 3 1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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